2022년, 춘천시는 손흥민의 이름을 딴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춘천시장 배로 이름이 변경되며 새롭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사라진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매체들이 손흥민의 이름 때문에 대회의 진정한 목적과 주인공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집중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춘천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국제적인 유소년 축구대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세계적인 인기로 인해 대회 이름에 손흥민의 이름이 들어가자 대회 참석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대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전했고 지난해에는 깜짝 방문하여 유소년 선수들에게 격려를 전했습니다. 그의 참석 여부는 대회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는 손흥민의 이름이 대회 이름에 들어가면서 그가 참석하는지 여부가 대회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렸다며 이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춘천시가 원래의 대회 목적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발전과 꿈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대회에서 사라진다는 결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지만, 춘천시는 손흥민의 인지도가 대회의 목적을 아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 주는 큰 관심과 그로 인해 생기는 고충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손흥민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회는 손흥민 없이도 유소년 축구 선수들의 꿈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손흥민의 인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춘천시는 손흥민의 이름을 대회 이름에서 빼는 결정을 통해 대회의 본질을 되찾고, 이를 통해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